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땅을 개관하고 또 시설을 하고 나무를 심는 이유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가 맺히면 참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 것이고 얼마나 참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학생들도 공부를 할 때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결국 자기가 이루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헛되게 될 것입니까?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론이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구원의 목적을 죽어서 가는 천국의 타겟을 맞추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도 그 세상 속에서 한 부분을 정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그런 영역이 되지 못하니까 다시 한 번 일부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서 따로 불러내어서 이 영역을 애당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일치하면 가장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사는 가정을, 교회를,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해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막상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살핀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만들었을까 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까 그 창조의 목적을 알고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도 그곳에 맞추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우리로 말하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발이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일단 밭을 일굴고 기둥을 치고 하우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 에덴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장소에 시설을 투자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용할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 영혼과 홍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런 논쟁을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야말로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같은 연약한 존재죠. 바람이 불면 다 날려가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 인생은 비록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질그럭 속의 보아와 같은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를 꾸몄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삶은 하나님이 한 번 불어버리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참 연약한 존재이고 호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하나님을 한 번 불어버리시면 순간에 그의 모든 것이 다 바람처럼 날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0절부터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의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중앙에 두 구리의 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구리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일치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하나님의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말씀하는 것이죠. 에덴이라는 곳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에 두 구리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이죠. 생명나무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말.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부지런히 먹고 또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될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에 따라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가정에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은 좋지만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잘못됐다, 그러다 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그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고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질투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그리의 나무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더라. 즉, 교회 안에서는, 가정에서는 이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위로고 은혜고 사랑인 것이죠. 가정에서 말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메마른 땅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무를 심어 놓아도 물이 없으면 그 나무는 자랄 수 없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으면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중요시 여기고 이단들을 다 물리쳤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성경에서 말할 때 말씀을 말할 수도 있고 성령이 주신 은혜도 말할 수 있고 사랑으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뭘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모는 그냥 본성적으로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흘러나온 물이 동산을 적신다. 물이 흘러나와서 그 동산을 쭉 적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이 차별 없이 형제들에게 쭉 흘러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별 없이 쭉 흘러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사랑을 어느 한 사람이 독차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골고루 그 사랑이 다 흘러 넘쳐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사랑을 먹고 그 다음은 그 사랑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사랑이 이제는 동서사방팔방으로 쭉 흘러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랑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흘러가야 그게 정상적 가정이 되는 것이고 정상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며마 복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살지만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정 때문에 이웃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이게 정상적인 교회이고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요즘은 이제 너무 사람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자기 가정밖에 모릅니다. 자기 교회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이 시스템을 가정을 돌아서 양사봉으로 흘러나가도록 이렇게 수로 공산을 해놨는데 다 막아버린 것이죠. 다 막아버리고 이 안에만 머물도록 여기 타락한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신앙이 정상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마시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랑을 경험하는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 교수로 지내신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올해 105세인가 그런데 지금도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한 강의를 들어보니까 젊을 때는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자기에게 보람이 되었답니다. 나이가 60, 70이 넘어 보니까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볼 때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우월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유익을 누리는 이것을 볼 때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로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때문에 아들 솔로몬이 비록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동고무라 성에 다 타락했을지라도 의인 10명 있으면 고의인 10명 때문에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겠습니다. 상상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우리의 기도 영역도 자식을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강의 이름들이 네 군데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아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여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만화도 있으며 동서 사방으로 이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첫째 강이 흘러가는 것은 비솔이라는 것입니다. 비손 이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금이 많은 곳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면 부자 사는 강남 동네와 같은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진 그 부만 가지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부를 가지면 점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자 동네에서도 교회는 필요하고 복음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 자체는 좋은 것인데 부 때문에 교만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았고 구스는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가난한 곳이잖아요. 가난한 곳. 복음은 어디에도 필요합니까? 부자 동네도 필요하지만 달 동네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더욱더 필요한 것이 가난한 동네인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의 날이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우리는 아수르 해도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겠습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잡혀갈 때 그들이 저지른 만행은 이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를 하고 사람을 죽여갔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한 감정 웬날 우리나라를 그렇게 학대했던 그런 감정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수 지역에도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라 유프라데 성경에서 유프라데 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을 나누는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영역을 넘어오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다가 나중에 가난한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초월해서 뛰어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 들어서는 안 되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으로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다 버리고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나와 원수이든지 친하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전해야 됩니다. 물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들에게 해당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요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기본 세팅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관리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먹고 놀라고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사명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는 것은 모든 약한 것들을 잘 돌보고 잘 섬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있다고 저절로 곡식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것을 갈고 돌을 집어내고 또 또랑을 만들고 이거는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 가정에서도 부모 없이 자식이 태어나지 않잖아요. 또 자식이 태어났다 한들 부모가 그들을 돌보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사명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시설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 있는 풀들, 과목들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을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중앙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연약한 성도들 위해 군림하라고 두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두신 겁니까? 경작하라. 경작. 이 땅은 갈고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람은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잘 길러내는 것이 이게 아담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고 섬기는 직분이다.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성숙하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모든 직분자들의 사명인 것이고 그렇게 또 양육된 사람이 또 시대를 지나면서 또 새로 들어온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잘 길러놓으면 이들이 장가를 가서 시집을 가서 또 아이를 낳고 기르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켜야 된다.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에덴 동산인데 뭔가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에덴 동산에 감히 뱀이 들어올 수 있는가 생각하는데 뱀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런 것이 없도록 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뱀도 두시고 아담도 두시고 하와도 두시고 그 대신 이것을 너가 지켜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하는 데 산짐청 데려와 다 그 헤쳐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지켜주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은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예전에 교회 방송실에서 비싼 마이크를 도난당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청년이.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왜 이거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겠습니까? 식은 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서 문을 다 열어놓고 도둑들에게 가져가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밭을 무너뜨리는 허무는 그런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우리가 지켜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뱀이었습니다. 이 뱀은 오늘 땅에 키워다니는 그 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 게시록과 뭐라고 했습니까? 웻 뱀이요. 사단이요. 마기라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 가정을 해치는 존재가 있고 교회를 허무는 존재가 있고 밭을 허무는 그런 짐승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들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공격해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밭에서도 짐승들이 어떻게 오는 걸 알아야 울타리를 쳐도 얼마나 높게 칠지, 튼튼하게 칠지를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문을 잠 무른다고 되겠습니까? 도둑은 못 들어오겠죠. 그러나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은 아무리 문을 닫아놔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교회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안방까지 그 뱀은 들락날락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진리를 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이 말씀을 하시고 너가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덴 동산이 뱀에게 뚫린 이유는 누구를 통해 뚫립니까? 하와를 통해서 뚫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너 아내는 너가 책임져라. 내가 너에게 전한 이야기를, 말씀을 아내로 하여금 잘 주지를 시켜가지고 아내가 뱀에게 속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2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습니까? 유일한 길은 교인들로 하여금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이 유혹을 하더라도 이거는 거짓이다 하는 걸 분별하고 거부하면 지켜내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아무리 교회 울타리를 치더라도 이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우리가 2단이 흥황할수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그것을 지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교회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야말로 뱀이 지금 꼬불꼬불해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유화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 뱀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뱀이 아니잖아요. 마귀고 사탄이라.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존재가 바로 뱀이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교인들을 지켜내야 되고 가정을 지켜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1장 15절 16절에 있는데 1장의 28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사명하고 2장 15절에 사명하고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겠습니까? 1장이 먼저겠습니까? 2장이 먼저겠습니까? 2장이 먼저죠. 2장의 명령은 아담에게만 주신 명령이고 1장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1장의 명령은 최종적으로 한다면 2장의 명령은 그 전에 주신 명령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1장의 명령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다 무너져 버렸죠. 자기 쓰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교회 안에 온통 참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의 지도자들도 적어도 자신의 어떤 성질을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들 위해서 지도자가 된다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세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맡겨진 가정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세상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담에게 내가 내게 된 이 영역을 잘 다스리라 그러면 내가 더 큰 것을 맡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영역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더 큰 것을 맡겨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는 맡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2장 15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러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대 저는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좀 의아해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15절입니다. 15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16절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얼 먹으라는 겁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대 그런데 임의로 먹대했습니다. 임의로 임의로 먹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들하고 우리 세대들하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필수로 생겼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선택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이 급격하게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만 먹는데 요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먹고 먹으라 했습니다. 똑같은 동사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악할, 악할, 먹고 먹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먹으라 했는데 우리는 임의로 먹대 하다 보니까 먹어도 되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죠. 다시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기 전에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대상을 정복해야 되는 정복. 내가 그런 능력을 갖추지 않고 다스린다고 하면 아래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을 다스리려고 하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어야 아내에게 가르칠 수 있고 자식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이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도 이거는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단들이 보면 아예 그들도 보지도 말고 피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내가 그들과 상대해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력이 있으면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피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약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흥화하게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들과의금 그들에게 속게 하기 위해서 이단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따른 사람은 그들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품별하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이단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단이 왔을 때 이달의 말을 듣고 쏘아 넘어가는 우리의 현실이 참 두려운 것이죠. 우리가 그들이 아무리 흥화하더라도 아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먹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 나가서 일하기 위해서도 아무것도 안 먹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이러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입맛이 없더라도 먹어야 힘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도 죽고 죽으리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 그런데 여기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해놓고 여기는 임의로 먹되 이 번역이 왜 이렇게 있는지는 이해는 되지 않는데 동사 두 번을 반복해서 반드시라고 했으면 앞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먹되어 해놔야 되는데 임의로 먹되어 해놓으니까 사람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내가 그 말씀에 배가 불러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다. 너의 영역. 너의 분수를 알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내가 에덴 동산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걸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사람이 주인 행사를 하면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서생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공동체는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사람을 책임지고 양육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고 아래 사람들은 위 사람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것이 이게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하면 이게 안 먹어야 됩니다. 그거를 지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걸 어기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아담이라 할지라도 너는 에덴 동산에 있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내 쫓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하고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해야 될 아담이에게 어떤 사명이 주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암부터 타락한 짐승의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다스려진 이 세상 속에서 너희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직장에서 일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